2014년 피파 월드컵 결승전은 2014년 피파 월드컵의 우승팀을 가리는 축구 경기로 2014년 7월 13일에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이스타지우 두마라카낭에서 2014년 피파 월드컵의 우승국을 가리기 위해 열렸다. 독일은 마리오 괴체가 안드레 쉴를레의 좌측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아내어 왼발로 높은 발리슛을 골로 마무리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연장 접전 끝에 1에서 0으로 신승하였다. 이 경기는 두 팀간의 세 번째 결승전 만남으로 이미 1986년과 1990년 결승전에서 두 번 맞붙은 이래 또다시 재회하여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이 반복된 결승전 매치업으로 기록되었고 세계 최고의 선수와 세계 최강의 국가 간의 대결로 언론이 구도를 몰았다. 독일은 7차례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하였고 3차례 우승하였으며 4차례 준우승을 거두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4차례 대회 결승전에 진출하였고 2차례 우승하였고 2차례 준우승을 거두었다. 독일은 이번 대회에서 4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독일은 재통일 이후 처음으로 우승하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최한 월드컵을 우승한 첫 유럽팀이 되었다. 또한 월드컵 대회 사상 최초로 3차례의 월드컵 우승팀이 같은 대륙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독일은 2006년이 이탈리아와 2010년 스페인에 이어 정상에 올랐고 월드컵 우승 횟수도 이탈리아와 동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번 결승전은 3대회 연속으로 정규시간 90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였다. 이 대회 우승으로 독일은 2017년 피파 컴페더레이션스컵 출전 자격을 획득하였다. 우승한 독일 선수단의 미로슬라프 클로제는 승리한 브라질과의 중결승전에서 이 경기의 두 번째 골이자 자신의 16호 골을 넣어 15골의 기록을 보유한 브라질의 호나우두를 제치고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자로 기록되었으며 프란츠 베켄바워 제프 마이어 그리고 볼프강 오베라트 등의 독일 국가대표팀 선배들과 함께 월드컵에서 우승 준우승 3위를 모두 경험해본 몇 안되는 선수가 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 아르헨티나 축구 경쟁입니다. 양국은 20번이 맞대결을 펼쳤고 9번은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6번은 독일이 승리를 챙겼으며 5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이 맞대결에서 양국은 도합 28골을 득점하였다. 6번이 경기는 피파 월드컵 경기이며 2번은 2대회의 결승전 경기였다. 2014년 결승전은 7번째 피파 월드컵 맞대결로 양국 간 맞대결 횟수로에 이어 최다 맞대결 횟수를 기록했다. 1966년 피파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서독이 0에서 0으로 비겼다. 피파는 아르헨티나가 독일을 상대로 폭력적인 경기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 아르헨티나의 라파엘 알브레치트가 퇴장당해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1990년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는 서독이 1에서 0으로 이기는 과정에서 2명의 아르헨티나 선수가 퇴장당했고 결승골은 논란의 페널티킥 골이었다. 2006년 대회 8강전은 독일이 경기를 연장 접전 끝에 1에서 1로 끝낸 후 승부차기에서 4에서 2로 이겼지만 경기 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패싸움을 벌여 2명의 아르헨티나 선수와 1명의 독일 선수가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맞대결은 2012년 8월 15일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이네 발트슈타디온에서 벌어진 친선전으로 아르헨티나가 3에서 1로 이겼다. 대회전 2014년 9월 4일에 친선전을 벌일 것으로 계획을 받았고 피파 월드컵 종료 후 양국이 치를 첫 경기가 되었다. 이때 아르헨티나가 4에서 2로 이겼다. 2014년 피파 월드컵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 다음의 선수들이 2006년과 2010년 맞대결 당시 포함되었었다. 클로제는 2006년 맞대결에서 1골 2010년 맞대결에서 2골을 넣었고 밀러도 2010년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독일의 요아임 래프 감독은 2006년에 수석 코치였고 2010년에는 감독을 맡았다. 이 부분의 본문은 아디다스 브라주카입니다. 2014년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 사용될 공인구는 아디다스 브라주카의 변형판인 아디다스 브라주카 피나의 히우로 2014년 5월 29일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기술적으로 원형 공인구와 동일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조별리그와 앞에 결선 토너먼트 경기에서 쓰인 브라주카와는 다른데 표면이 녹색 금색 그리고 흑색으로 되어 있었다. 아디다스 브라주카 피나의 히우는 팀가이스트 베를린 과조 블라니에 이어 피파 월드컵 결승전 전용으로 쓰인 세 번째 공인구이다. 이탈리아 대표의 니콜라 리촐리가 결승전을 중재할 주심으로 선정되었고 그와 동행하던 안드레아 스테파니와 레나토 파베라니가 부심을 맡았고 에콰도르 대표의 카를로스 베라와 크리스티안 레스카노가 각각 대기심과 후보 대기심으로 선정되었다. 앞서 2014년 피파 월드컵 기간 동안 리촐리는 조별리그의 스페인 네덜란드전과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전을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 벨기에전을 주관했었다. 그는 2010 우에파 유로파리그 결승전과 2013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호루라기를 잡기도 했다. 그는 피파 클럽 월드컵 2011 우에파 유로 2012 그리고 2013년 피파 U20 월드컵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다. 그는 1978년의 세르조 고넬라와 2002년의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에 이어 피파 월드컵 결승전을 주관할 세 번째 이탈리아인 주심이 되었다. 피파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독일의 주장 필리프 람 양국은 중결승전에 선발로 내세운 선수를 그대로 보낼 계획이었으나 독일은 미드필더 3위 캐디라를 종아리 부상으로 이뤘다. 그의 자리는 크리스토프 크라머로 대신하게 되었지만 그도 에세키엘 가라이와 페널티 구역에서 충돌했지만 본래 경기를 속게 하려 했다. 몇 분 후 그는 뇌진탕으로 안드레 쉐를레와 전반에 교체되어 나갔다. 전반전의 곤살로 이과이는 토니 크로스가 머리로 잘못 건넨 공을 가로채 쏘았지만 크게 벗어났다. 몇 분 후 그는 우측에서 건넨 에세키엘 라베시의 크로스를 건드려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었다. 후반전 개시 후 리오넬 메시는 좋은 기회를 날렸는데 잘 찔러넣은 패스를 독일 진영에서 받았지만 독일 골대에서 크게 빗나가게 쏘았다. 연장전에는 로드리고 팔라시오가 마츠 후멜스의 실수로 받은 크로스를 마누엘 노이어의 키를 넘기도록 발등으로 차넘겼지만 골망을 가르진 못했다. 독일은 베네딕트 회베데스가 코너킥을 머리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강타했다. 독일의 마리오 괴체는 연장전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그는 113분의 좌측 측면으로 끌고 간 공을 마리오 괴체에게 보냈고 그는 가슴으로 공을 받아 공이 지면에 닿기 전에 차서 로메로를 넘기는 결승골을 집어넣었다. 그는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최초의 교체 선수였고 1966년 독일의 볼프강 베버 이래 피파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연소 선수이기도 했다. 괴체의 골이 터지기 전에도 독일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 전반 종료 직전 베네딕트 회베데스가 머리로 넣으려 했지만 아르헨티나 골대를 강타했다. 슈를레는 연장전 시작과 함께 괴체로부터 패스를 받아 근거리에서 득점을 시도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세르히오 로메로 골키퍼 가슴에 안기기만 했다. 토마스 밀러도 수비수 2명을 돌파해 독일의 점수차를 늘릴 기회를 잡았지만 그의 슛도 크게 빗나갔다. 연장전 막판 메시는 득점이 가능한 거리에서 프리킥을 차 동점골을 넣을 기회를 잡았지만 이것은 골대 위쪽으로 날아갔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축구계에서 앙숙관계인 것을 짐작할 수 있듯이 브라질 관중들은 앞서 중결승전에서 자국을 1에서 7로 대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탈락을 조롱한 아르헨티나와 다르게 패한 개최국의 존중을 표한 독일을 지지했다. 대부분의 브라질인들은 브라질의 상징적인 홍구장에서 라이벌 국가가 우승하지 못한 것에 안도를 표했다. 개최국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제6회 브릭스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릭스 지도자들을 결승전에 초청하였다. 초청받은 지도자들 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차기 피파 월드컵 개최국인 러시아 대통령 제이컵 주마 직전에 피파 월드컵 개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수상은 이 경기를 관전하지 않았다. 이 경기를 관전한 정상으로는 오르반 빅토르 알리봉고 옹딘빠 그리고 게스턴 브라운가 있었고 가디언지는 이들이 관전하는 것을 특이하고 엉뚱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호세프는 시상식에서 선수 우승 트로피를 독일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독일의 요아임 가우크 대통령과 안겔라 메르켈 총리는 결승전을 참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미 사우바도르에서 독일이 포르투갈을 4에서 0으로 짓밟는 것을 목격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손자의 생일과 인신후두염이 겹쳐 불참했다. 러시아의 희극인 비탈리 주도 로베트스키는 천부적인 장난꾸러기라는 글은 몸통에 쓰고 경기장에 난입해 독일의 베네딕트 회베데스를 뽀뽀하려 했다. 브라질 당국은 그를 체포했지만 그는 경기 몇 시간 후 풀려났다.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결승전을 관전했는데 이들 중에는 리안나, 믹 제거, 데이비드 베컴, 파비오 칸나바로, 로타워 마테오스, 다니엘 파사레아, 애슈턴 코처, 대니얼 크레이그, 톰 브래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펠레가 있었다. 대회 폐막식이 결승전을 앞두고 100분 전에 진행되었다. 폐막식은 2막으로 나뉘었고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1막에서는 22명이 삼바춤을 추었고 32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은 32개 참가국의 국기 3개에 맞추어 나왔다. 2막은 콜롬비아 가수 샤키라웨의 저명한 가수들인 카를리 뉴스 브론, 와이클리프 장, 알렉상드르 피레스, 이베치 상갈루, 그리고 기타 연주가 카를로스 산타나가 공연했다. 브라질의 슈퍼모델 지젤 번천과 스페인의 2010년 우승 주역인 카를레스 푸요리 피파 월드컵 트로피를 가지고 등장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